여기에서 항암식품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암은 유전적 요인에서 기인하지만 다른 것만큼이나 생활 방식도 큰 영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에 더해 독소나 환경오염물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식품을 조리하거나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데 사용된 물질들도 이런 위험한 병과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 00% 유기농이며 살총제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다양한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글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식단에 추가해야 할 항암식품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 함께 알아보자. 1. 레드와인. 매일 레드와인을 한 잔씩 마시는 것은 몸에 중요한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공급하느라 주 좋은 방법이다. 알코올이 들어 있긴 하지만 레드와인에는 몸의 여러 부분에서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오열료인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다. 2. 석류 통째로 먹든 주스로 만들어 마시든, 석류에는 세포 손상의 주원인인 활성산소의 작용을 늦추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석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악성, 세포의 이동을 늦춰 암전위의 위험을 낮춘다. 3. 녹차 녹차는 체중을 감량하고 암을 막는 능력으로 아주 유명해졌다. 녹차는 암세포 분열을 방지하는 폴리페놀과 기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종양을 없애고 다음에 기관에서 종양이 발생할 위험을 줄여 준다. 대장, 결장, 직장, 최장, 폐간, 유방사.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모든 사람이 최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먹어야 할 녹색 채소 중 하나로 섬유질이 풍부하게 있어 장에서 해로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브로콜리는 또한 간의 해독을 촉진하고 위장 개통으로 종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설포라판으로 알려진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5. 커피 커피의 식용 섭취 및 침지어 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부암을 위해 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은 카페인이 해로운 자외선에 노출되어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면서 에이티아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중화하기 때문이다. 6. 마 늘리 강력한 약용식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천연 항생제일 뿐만 아니라 항암,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황과 비타민 및 무기질의 높은 함량은 마늘이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도 폐 대장 위질, 견과류, 견과류는 에스티로겐 수용체를 막으며 종양세포의 증식을 늦추는 피토스테롤로 알려진 특정 분자를 함유하고 있다.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해서 섭취하면 다음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8. 강귤류 과일 레몬, 오렌지, 자몽과 같은 강귤류, 과일은 림프구가 특정암을 막는 것을 촉진하는 물질인 리모넨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9. 복숭아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는 중요한 신체 조직에서 서식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특정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복숭아 추출물은 건강한 세포를 제외한 손상세포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를 위한 미래의 치료법 개발에서 도 가능성이 크다. 10. 오레가노 주방에서 종종 사용되는 이 향이 좋은 허브는 전, 립선에서 발견되는 악성세포를 죽이는 물질인 카르바크로를 함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레가노는 암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인 염증과 감염을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어야 할까? 주의하자. 이런 식품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없애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품들을 적당량으로 식단에 추가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식품들이 암에 효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기적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항암식품 10가지를 살펴보았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 도록 노력하고 정말로 암에 위험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말도록 하자.